주파공연을 인기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만 늘 바라겠습니다. 기프공업학술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체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박술연에 굉장한 특별한 그대체나 프로그램을 갖지 않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그냥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소식을 좀 일어나 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외계의 객관적 평가를 좀 받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한국과 경제학회에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계에서 구청주의 관광회가 동시창조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해 왔고 사후 어떻게 기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그 기초국제이반료종화제를 통한 동시창조라는 대기제로 한 4가지 표기제로 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기의 부분도 많은 자신을 선거 부탁드리고 저희들 이제 이거를 실수로 해서 외부의 시선 본 바가 아니라 내부에 비판의 지역가의 주선 시민의 주선 이런 것들은 계속 도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 수직의 연결이 정말 정말 더 차별화되고 정말 더 특성 있는 영화제로 얻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황시장하고 우린기획이 지금 빠져있는데 백전시민은 사실은 꽤 강화자이면서 개최하는 호스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전은 우린기와 주황시장을 시민을 주도하고 시민을 기획하는 행사로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익증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구체적인 알이 나올 거예요. 여유 안 나오는데 보조결행을 통해서 바로 알려드리고 꼭 하겠습니다. 기쁜 광고 같고요. 이 시장님들이 저의 영화제 오세훈을 저는 이미 좋아한다고 듣고 있는데 올해도 일과 로디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장님들을 기대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앙니다. 불지평양사님 소개 잘 들었고요. 저희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영화와 공연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받아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장님들 국고를 통합하게 되면 국고 지원을 받은 영화제가 국고를 끊게 되는 건데 그게 어떤 부분으로 생각할지 궁금하고요. 좋은 경우는 처음에 시장이 되었는데 영화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비전이나 발전당한이나 어떤 부담 같은 게 있는지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후진왕님한테 제가 여쭙을 수 있는 지역에서 영화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화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도 있고 굉장히 영화제에 비판하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20회가 됐는데 영화제가 기존의 플로엘이나 이런 거에서 좀 더 키우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픈 것 같거든요. 마른대로 허엄경님이 생각하시는 영화제가 이런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가르치는 개인적인 부담 같은 게 있는지 또 재전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런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거는 개막작이 이번에 이게 뭐 사실 이게 국내 처음으로 재전영화제에서 첫 국내 작품이 있지만 이게 월드 프리미어는 이번에 할로니발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뭐라고 할까 영화제에 의상자라는 게 신경이 됐지만 월드 프리미어로 했다. 제가 이제 위치할 수 있는 거는 좀 부족한 거 찾지 않았나 어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뭐 해외에서 생각하는 재전영화제에 대한 비용과 어떤 국내 음악영화 발전을 위해서 재전의 어떤 제작변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약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승규 조직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양호진우 디테일 위원장님 권지우수 프로그램님 대답해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한 오마이뉴스 얘기가 되죠. 너무 많은 지침을 해 주셔서 한 시간 한 반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게 정확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시간 걸리게 상당히 요지만 간단히 방향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문화재단 문제는 저희가 이제 정부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표를 두는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그런 단체에서 성공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좋은 벤치마킹이 모델된다 이런 취지의 연구 과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발전적으로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영상변회나 아니면 또 우리 문화예승변회 지금 여기 국제음악영화제 이것이 마치 구조적으로 통합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처럼 이렇게 납서가 있는 것들은 모두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 좀 있었던 것들이 확대해서 이런 거고요. 실제로는 이 세 가지 명상문화 분야와 그리고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지역문화 축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민들의 문화운동제와 또 국제음악영화를 통한 예술성과 또 문화 전반을 미끄러가는 그런 음악영화의 비전이 어떻게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 보조를 하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의 하나의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통합되어야 더 나을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민과 저희 같이 공유하면서 논의를 받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영화제의 비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영화에 대한 예술성 그리고 음악에 대한 예술성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지역문화공동체로서의 뿌리를 내리고 제천이라고 하는 역사와 문화가 숨지고 있는 제천문화와 음악영화가 함께 공동체로서의 상생해 가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씀드리면 제천시민 모두가 국제음악영화제의 귀인이고 또 관객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인이어에만 된다. 또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일을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는 우리 허준호 지정연지로 이런 미시안 여러 수고하는 스텝가 모두는 또 다른 측면에 있어 제천시민이다. 이런 형태의 상호 공감대회가 모든 이 발전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10회 동안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백지에서 출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음악영화제에 더 도약적인 발판이 발전의 발판이 만들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기계하고 있습니다. 무슨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자세한 사람 나중에 또 말씀드릴께요. 호준호 그러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이크로는 말씀해 주십니까? 먼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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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의 시선을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들과 사랑받는 누구나 다 가보고 싶은 것 같아요. 개천이라는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영화들과 음악영화들과의 요금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10년을 맞이하면서 영화제의 정체성에 몰수하는 동안에 기업주민과의 자치하는 행사들이나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성품후반과 성품후반의 대천시에서 기업국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같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천의 의리인지에서 공연과 영화 상담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역국민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주인이 되고 또 주인이자 성립이 되는 지역국민들과 같이 행사들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많이 불편한 부분도 있었어요. 대천이 굉장히 좋은 어떤 문화적인 공간이 많았거든요. 배로우성비 같은 그런 공간에서 어떤 종교음악 같은 곳으로 영화맛을 오케스트라 공연한 것 같은 곳으로 또 이 특근성이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연장까지도 저희가 시작하는 영화의 상식을 주는 어떤 매우들이나 혹은 감독들과 함께 기업국민들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인데요. 일단 말씀하신 어떤 저희가 준비가 좀 부족한 것들이 있었고 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것들은 이번 영화제 기간에는 우리가 바로 실행을 하지 못하겠지만 영화제가 끝나도 대천 국제 음악명원에서 기관을 해서 가을에 가을이나 봄이 오면 이런 행사들을 계속 기획하면서 그 대천 국민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영화들과 같이 좋은 호흡을 마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하셨죠. 제작지원길링하고 개막자에 관한 질문. 개막자에 대한 부분 말씀 드릴게요. 지금 칼로비바이 지금 몸의 감독도 다 계시고 배우들도 다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문자가 아세시아에서 애각이 왔고 칼로비바이 초청을 받았는데 가도 되겠냐 라고 문자를 받아서 전 가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다고요. 끝없고. 월드 프리미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개의적으로는 약간 좀 재미가 있어요. 좋은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한데 누가 먼저 보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위가 있는데 오면서도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입장이 떠나서 그런 의뢰가 들어왔고 외국에 먼저 알려도 이 영화가 알려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외력, 상점 받아오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영화 사전 제작 지원 계획이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사전 제작 지원이 몇 해 동안 이어지다가 없어졌죠. 예산 부분 때문에 없어졌는데 진행하면서도 약간의 점점, 문제점들도 노출이 되고 또 감독님들, 신청하시는 감독님들이나 그 작품들도 조금씩 좀 어떤 안 좋은 뒷마을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저도 경험을 했어요. 진행하면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없애는 건 아니고요.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좀 더 그전에 했던 것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영화 제품 정책을 사전 제작 단계부터 완성되고 상영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전제 아래서 이 생명 제작 지원 사업은 대기가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만간 그 제작 지원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화제 저희 내부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였지만 굉장히 늦게 완성해오신 감독님들이 많으세요. 감독님들이 미전이 아니시잖아요. 좀 더 팬직을 하고 좀 더 후반 작업을 명성과 타고 싶은데 그 욕심에 이제 늦게 작품을 제출하신 감독님들도 많고 저희도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저희가 잘 진행을 해서 이런 사연들에서 지원 사업을 이어가는 것인지 저희 바라는 것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네, 그럼 저희 다음 아, 네. 네, 제일 가까운 쪽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어 평론도 당연히 아미라 부인장님은 영화를 지금 앞에 계신 분들도 자장영화를 오래 지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미나를 같은 데 대신영화제에서 와락가락이 뭐 이 단체 자학계 미디어가 이런데 원학윤대학회가 과연 10주년을 기념에서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노력을 만들었는지 두 번째 작년에서는 9회 대회 때까지 단 한 번 빠지지 않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각 때마다 엮이는 거지만 1회, 2회, 3회 대회가 제일 좋았다고 하는 주인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단 한 대회도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10주년이 되어도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작진영화제가 무엇을 보고 출근했는가 소개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텐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재난의 같은 경우에는 영원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4년, 3년 전까지는 동학생이 가면 그래도 에이스프레이딩 하고 뭘 하고 있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나와있지만 재난의 동학생에는 목을 끓기도 없습니다. 정말 개인이 패치는 말이 없죠. 그런데 지금도 지금 영화제는 한 달 앞두고 그걸 기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겪은 것 같고요. 이걸 믿고 가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점을 무엇을 기획하시는지 무엇을 채워주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일 처음 경험시장이 시작했던 것처럼 서울 경기도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 앞으로 그게 제일 기획을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학회 문제 세미나 문제 중앙시장의 현상순화로 전화드라고 해주시고 이건규 조직위원장은 축하드리면서 학습을 드린다고 하면 몇 년 전 몇 년 전 꼭 지방 선거가 끝났을 때 저희 영화인들이 다 경합했던 사건들이 대편해 보긴 하십니다. 그래서 다 쫓아가서 경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결국은 지성맹강이 바뀌고 막 살아가는 흠으로 끝이 났습니다. 조직위원장이 가장 변전하면 영화제가 잘 살아가리라 하시더라고요. 두자리수 영화가 되면 연륜이 있다는 거거든요. 대신에 두자리수는 실수하면 안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 점을 이번에 새로 하시면서 시장직에 계시는 동안 지평위원장을 비롯한 사람들을 바로 그려서 영화도 오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연막영화제가 저희들로 갔을 때는 한국 브랜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더 추우고 대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시고 계시는 기억해 주시고 지평위원장님께는 한 가지만 부탁 아닌 질문을 드리면 저희 그 대한민국의 모든 우산 전주 모든 영화들을 가면 프레스를 가지고 또는 프레스를 가지고 내 편의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는 저희한테 뭘 움직이길래 3편만 영화를 보게 해주나요? 정말 나머지 한테는 비가 와서 그나마 콘서트라도 취소되면 저희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 좀 창피하게 넉넉하게 아이디카드를 가지고 하더라도 끌어둘 수 없는지 고민을 해봐 주시죠. 정말 여러 번 여러 관계로 진정을 했지만 해결이 안 되거든요. 답변해 주시죠. 네 질문해 주신 수선에서 저희 안미라 지폐위원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가 이 답변을 좀 빨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모르겠어요. 대신하게 대답해 드네요. 아 지금 문화학 수제를 보는 관점이 사실이 문화적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적 관점 정지적 관점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있고 하지만 한국 문화경제학체라는 것입니다. 문화가 산업이 될 수 있는지 어 또는 어 사업적 문화가 예 어디까지 네 우리가 이걸 위하하고 괜찮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권위있게 불결있게 그래서 확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은 뭐 특별히 유래한 것도 아니 이상 굳은 노력이 생기는게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좀 각각 시설을 듣고 싶었는데 어 그냥 흔쾌히 수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천복지연방관관제를 통한 정식상회전화를 무슨 구제하에 그 좋은 구제들이 뭐냐 하면 개천복지연방관관제와 기업경제가 활성화 흔쾌히 능력을 숙제 또는 낫을 수 없는 화두잖아요. 그 다음에 개천복지연방관제를 활용한 기업활력 활력 개구방안 그 다음에 개천복지연방관제의 중장기 달성 반향 해서 이런 소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개혁까지 그래서 통일 없이 전문가가 보는 개천복지연방영화제 이런 것이고 개천복지연방영화제 개천복지연방영화제 개천복지연방영화를 위해 이 해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 어떤지 그냥 숙지하게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암으로 돌아가서 기억사위에 그리고 경우를 영업으로 주황시장의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했을 때 몇 년 전에 영화제는 일주일에서 보면 일주일이고 이 일주일보다 개천을 더 많이 알리고 개천이 관광연소로 될 수 있게끔 이 영화 제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개천이라는 국정기의 전통기장이 있는데 이거를 문화와, 이 개천을 주장해 문화와 또는 국제, 국제, 국장화 이런 걸 통해서 이 나라는 관광지라는 게 저희가 별거 아니잖아요 작은 곳에, 작은 곳을 즐기기도 하고 해외로 알려주기도 하고 거기 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래서 부합장에 와서 이제 영화 포스터 뭐 이런 것의 벽화를 들으면서 사람으로 와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있는 곳을 시장도 구전하시고 그래서 레즈라크로도 보고 시장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유익한 점이 아직도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그 적은 예상으로 그는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해왔었고 우리 부합장이 이제 약간 기차가 있어서 어느 지점에 가면 사람이 없기도 하고 또 어느 지점에 가면 사람이 없기도 하고 그런 기차가 좀 있다라는 건지 좀 넓은게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준비하는 부천 기획은 이미 뭐 준비를 좀 생각인데요. 약간 뭐 깜짝일 수도 있고 해서 뭐 대천만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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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하신 그 협동부합이나 단체들과 함께 고향 기간을 수일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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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어 그게 이런거예요. 직대장이니까 어 예전보다 서울 1주에서 오는 막살이 적더라도 직전실이 10년 동안 와주신 단계가 예 여러분 제스 분들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환영의 마음으로 그런 자리를 할 수 해주시겠다고 하는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인들도 그분들이 뭐 굉장히 소박하지만 맑게 아니라 일컫는 자체로 해보시겠다는거여서 조금 거의 다 우선이 됐지만 네 네 정보 이렇게 기재하셔서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든 네 우선 어 경고가 끝날지 뭐 좀 한 달쯤 할까봐 정말 하지만 딱 여기 그런데 본 음악영화제는 하시다보기 때 전임 회장인 최명현 시장님께서 공부를 해오다가 이제 그부분 음악영화제의 선봉 에 대한 박수는 전부 우리 최명현 시장님께 불러야 되는 것이 맞죠. 우선 그런 제 마음속에서 하나 하나 혹시 허락되시면 제 개인 블로그에 영화평론가 신전 때 오신 강선생님과 함께하는 칼수 모이는 것 같습니까? 한 번 시간 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런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서 드린 말씀인데요. 제가 예전에 고려자학교 총학생회장절에 고연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당선된 이후에 한 달 만에 고연절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저희들의 시대정신과 야단 지휘진이라는 과정에서 지금도 그것이 갔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영혼이 있는 행사를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평 전시장께서 시작했을 때 1회, 2회, 3회가 만약에 제가 평가할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제일 인상적이었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제 표현 방식을 들자면 그 1회, 2회, 3회 때 음악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성과와 영화에 대한 선착 또 그 문화와 역사와 그 지역 환경에 어우러지는 영혼이 살았을 수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감동이 관객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획하고 기술적으로 잘한다는 것보다 또 역시 1회, 2회, 2회, 3회 때에는 제철에 있는 시민들도 그렇고 또 멀리서 제철에 방문해주신 관객들도 그렇고 또 이 행사를 추진했던 추진하는 부채 세력이 있는 것도 역시 그 뜨거운 마음이 가장 인간을 받고 가장 열정이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전체 피상적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를 10회를 해서 말씀처럼 두 자릿수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 시작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에게 그 뜨거움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가 정말 우리가 음악을 사랑하고 영화를 사랑하고 그 예술성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 공동체로서 시민들을 억을만치고 한 시절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는가를 되짚어보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요건 준비 과정에 있어서의 그 기세지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전적으로 지방선거의 확정이 기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생긴 그 덕에 다스도 돌리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이 한 달 넘어지만 긴 시간이라고 보면 길고 최선을 다해서 긴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계속 속걸리는 대학생과 함께 이런 현장에서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제가 아름다운 특별성적으로 동강을 합니다. 그 말씀은 지도권에 대학생이 많다는 주식이기도 하고요. 지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벌어지는 음악, 영화들에 깊은 관심과 호기심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겠는데요. 혼자 생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결정한 건 아니지만 저희 지역에도 약 13,000명에 달하는 대학인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함께 동찬돼서 그 말씀처럼 지도권에 있는 대학생들이 같이 열리고 또 초중한 걸 혹시 몰래 주신다만한 중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이 함께 구체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민 소통의 현장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단문학계 신청 더 연락을 보면서라도 많이 주셨던 걸 해주시고요. 마침 이 자리에 우리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음악영화제의 현체가 제천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의 마음속과 자부심에는 제천, 국제제천음악영화제라는 이름에 대해서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영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가라나 또는 우리 나라의 그런 예술적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모든 매니아들 그리고 모든 팬들 모든 관계를 해봅시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리정음은 제천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이지만 아까도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0년 전에 완전히 멸망했던 땅에서 우뚝 일어나서 이 국무권 최대의 관광도시 또 최대의 문화의 예술도시로 탁 탈바꿈해 논 그런 저희들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면서 이 음악영화를 들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월호사태처럼 일어났으면 아프고 격인 그런 아픔들을 다시 한번 빚고 일어서는 대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사랑과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8월 14일 날 대막식에 예상에는 뭐 3천명이지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이 자리에 장엄한 출발을 해줄수록 저희도를 짓습니다.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입구해서 환영하면서 말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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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다리 방탄 정리하고 위쪽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회는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직원님께 위쪽회 전담해 주시고요. 네, 위쪽회 홍보대사 4.2. 기아의 개천국제 음악영화제를 향한 애정과 관심을 감사드리며 영화대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아를 제시해 제천국제 음악영화대의 홍보대사로 위축합니다. 2014년 7월 15일 제천국제 음악영화대 조직위원장 이동규, 기평위원장 성지호. 네, 앞에 부분 잠깐. 네, 동성탭 잠깐만 봐주시면. 네, 그럼 다음으로 김재욱 씨의 위쪽회 전담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김재욱 씨의 위쪽회 전담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김재욱, 기아의 개천국제 음악영화대를 향한 애정과 관심을 감사드리며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아를 제시해 제천국제 음악영화대의 홍보대사로 위축합니다. 2014년 7월 15일 제천국제 음악영화대 조직위원장 이동규, 기평위원장 홍, 김호. 네. 네, 그럼 주식이 형님께서 세명을 살짝 옆으로 모시고 가해시랑 김재욱 씨의 중앙으로 모시고 저희가 간단한 인산말과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재욱님께서 인산말과 홍보대사로 위축되신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시편 제천국제 음악영화대의 홍보대사로 위축되신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시편의 주식이 형님께서 –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배우러서 참 뿌듯하고 참 간단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아기국제 영화제에서 홍보대사를 한 번 도와드렸는데 저도 정말 좋은 경우를 하고. 네, 참 많이 배우고 그래서 좀 좋은 기억들이 나이 남아짐거든요. 제천 영화제가 음방영화대라는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걸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저도 배울 수 있는 거 많이 많이 얻어서 좋은 시간 어떤 건 아니고 오시는 모든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영화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가윤님 저희가 간단하게 이삿말과 소개서 있듯이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백천국제음악영화대회 홍보대사가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본업이 가수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만큼 또 영화에도 관심이 많고 또 음악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즐겁게 또 즐기면서 재밌게 홍보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계신 홍보대사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이시고 옆에 김재수씨랑 굉장히 오래되면서 친해요. 그래서 네 좋은 저기 계신 분도 조용히 해주세요. 너무 처음 뵀지만 어찌 됐든 굉장히 이렇게 좋은 분들과 또 재미있게 즐겁게 즐기면서 영화제 홍보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얼마나 홍보대사 역할을 잘할지 모르겠지만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조중위원장님, 지태경님께서 이제 중앙으로 오셔서 저희 내부 포토타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 좀 잡아주시고요. 저희가 먼저 내부 가운데 먼저 바라봐주시고요. wedney가 바운드 가운데 zumindest 말아봐주시고. 조중위원장님 먼저 말아봐주시고, sharing youth differently must be viewed regularly. 네 네 posters 저 오른쪽 이제 바라봐주시고요. 네. 네тобы Illusion please CC TwN 네 inflicted qn 네 communist 네드 interpersonal 문 분 Erik 네 kün 네 옆에서 오른쪽 이제 바라봐주시고요. 네 가를 더AK 22 assim可以 Bonjour 네ников Guarding They include 네이 sizики Hari과 czyn 네 anti QUESTION 네vation 반대단 말아봐주세요 닫 ni obstinate 네 감사합니다Then 네 맞으시면 되세요. 저는 호호 대사 2곳만 모시고 뿌듯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장님, 직행위원장님, 잠시. 호호 대사분들 가운데 서주시고요. 저희가 가운데 계시는 지장도 먼저 받아다주시고요. 네, 가운데 오른쪽도 한번 받아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옆쪽도 하나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호호 대사 2곳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대사 2분, 저희가 무대비로 모실게요. 더 호호 대사 2분, 저희가 무대비로 모실게요. 더 호호 대사 2분, 저희가 무대비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1시간 잠시 차 짧은 시간에 그 영화들과 1년 동안 준비...